유민 씨, 나왔어요. 뭐야? 진정한 거. 그거 내려놓고 얘기하자고. 유민 씨! 유민 씨. 아이고, 큰일 났어요. 네? 끝난 거죠?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. 많이 안 좋아요? 병원 가라니까. 당신만 여기 두고 혼자 못 가요. 나랑 같이 나가요. 여기서 당장. 어쩌자고 그랬어요.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고. 당신이 다친 것보다 훨씬 나아요. 미련하긴.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라면서.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요. 당신이 잘못되는 건 견딜 수가 없으니까. 내가 망가지는 것보다. 더 못 참을 것 같으니까. 왜냐면. 당신은. 겁나니까. 사랑해요. sing과. 저에이의 사랑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